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됐는데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갖고 있던 정전협정서가 경기도 품에 안겼습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단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서를 경기도에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경기도가 받은 소장보는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협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복사한 문건으로 협정문과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서에는 협정 목적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정전과 전쟁포로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경기주주TV 최창순입니다.